XSFM입니다. I, D, W, K 손희상 선생님. 네, 이상평론의 손희상입니다. 성길문이라는 미국 밴드가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활동한 밴드인데요. 성길문? 네. 밴드 이름을 한국인 권투선수 문성길씨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예전에 무슨 시간 때우는용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밴드 이름이 있다라고. 한국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미국 밴드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또 스웨덴에는 김치라는 인디 뮤지션이 있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아마 김치라는 아이디를 누가 이미 쓰고 있어서 그랬는지 김치뮤직이고요. 네. 김치도 한국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스웨덴 음악가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한국에서 짓기는 아주 어려운 이름이에요. 김치뮤직이라고. 그렇죠. 누군가 한국 사람이 저는 김치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서울이라는 밴드도 있습니다. 네.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캐나다 밴드예요. 저희 광고주 중에도 프라하 아동복이 있는데 대구에 있습니다. 옷은 잘 맞죠. 체코랑은 상관이 없겠죠. 이 서울이라는 밴드는 이름은 서울인데 네. 뮤직비디오는 일본에 가서 찍었어요. 왜 그 저 뭐냐 조선인 가게들 많은 데 있지 않나요? 그런 데서 쓸려나? 굳이 왜 그래? 좀만 더 오지. 신호호쿠보요. 하지만 스페인의 밴드 러시안 레드는 한국에 와서 서울 삼청동에 있는 한옥집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갔고요. 아 평생 동안 러시안 레드에 어울리는 빨간색을 찾았는데 그게 꽃담 황토색이었던 우리나라 택시. 서울 택시. 영국 밴드 마마스건이 몇 달 전에 새 앨범을 냈는데요. 앨범 커버에 대문장만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한글로 써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앨범 제목인가? 아니요. 앨범 제목도 아닌데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냥 글자가? 글자가 써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쓰면 그냥 문자 도안 같은 거라고 봐야죠. 디자인의 일부죠. 오 근데 앨범 커버 이쁘네요. 약간 올드스쿨이죠. 네 그러네요. 모니카라는 미국 밴드가 있는데 아예 밴드 로고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양인들 중에 한글로 문자 양반. 문신한 양반. 그런 느낌이죠. 재작년에 싱글 5장을 냈는데 싱글 5장에 전부 다 대문장만하게 한글로 모니카라고 써 있어요. 아 이게 나이 먹고 느낀 건데 어릴 때는 말이에요. 뮤지션들 덕질을 하면서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저런 짓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지들도 20대 초반인데 알긴 뭘 합니까? 모니카의 앨범 커버도 굉장히 힙하네요. 약간 올드스쿨이죠. 네 올드스쿨에 볼트론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고스톱의 장미 있잖아요. 장미도 있고 그러네요. 이 밴드 이름이 MM 모니카여서 읽기가 곤란했는데 한글을 보고서 뭐라고 읽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또 라셀린드라는 스웨덴의 음악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언급하는 음악가들 중엔 제일 유명할 텐데요. 아예 서울에서 살기도 했었죠. 별로 하는 일이 없이 웍탑방에 그냥 누워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뮤지션들 많습니다. 괜히 어디 가서 한 달 살고 와가지고 앨범 내고 이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이래요. 어쩌라고. 그렇죠. 제가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어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지난주에 홍설아 박사하고 했던 이야기는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 많은 프랑스의 청년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의 삶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된 밴드와 한국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대척점에 있는 사례입니다. 어쩌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술값은 네가 내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프랑스 사람도 한국에 와서 파리바게뜨 보고서 막 반가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려니 하죠. 아니 한국에 파리바게뜨 가. 덴마크 사람도 한국에 와서 덴마크 우유 보고서 막 반가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는 사무실이 마포에 있잖아요. 무슨 마포 어쩌고 식당이 써있으면 기분 나쁘긴 해요. 만약에 저희가 맛있으면 기분 나쁠 것 같고. 막상 우리 사무실 근처에 딱히 맛있는 것도 없는데. 제육도 더 빼고. 왜 자꾸 마포에서 생각했는데. 마포에서 갈비를 먹어본 적이 잘 없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우리도 그냥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히 외국 브랜드인데 그 티셔츠에 한글이 써있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익숙하게 보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안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있나요? 네. 80년대에 조이라고 하는 팝그룹이 있었는데. 네. 그 오스트리아 그룹이에요. 당시에 터치바이 터치라는 노래로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했던 팀입니다. 이 조이라는 그룹이 1986년에 코리안 걸스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서양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국내 라디오에서 빵빵 틀어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 번 말했던 세대차이죠. 해외에서 한국을 언급하면 옛날에는 뉴스에 나오고 왠지 뿌듯해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보다 어린 세대들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당연하게 생각들 하죠. 옛날에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조이의 코리안 걸스라고 하는 노래가 원래는 제페니스 걸스였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제목으로 바뀌었냐. 원곡을 제페니스 걸스로 만들어 놓고 제목이랑 가사를 약간씩만 바꿔서 나라마다 다르게 냈던 겁니다. 그렇죠. 중국에는 차이니스 걸스로 나가고 멕시코에는 멕시칸 걸스로 나가고 그랬죠.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한국 팬들이 실망과 분노를 강하게 쏟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실망은 기대의 산물이죠. 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던 7,80년대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항상 1등을 먹던 수염쟁이가 있었습니다. 라빈드라나 타고르. 한국에는 주로 알타고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도 사람인데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이죠. 실제로 위대한 시인입니다. 근데 한국인이 타고르를 왜 좋아했냐면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써서 한국을 동방의 밝은 빛이라고 축혀세우면서 쭉쭉 빨아준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외우고 있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렇죠.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근데 타고르의 시 영문판 전집을 살펴보면 그 시가 아예 없습니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전집이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타고르가 쓴 공식적인 시가 아니에요. 시 선집이 아니고 전집이 없어요? 없어요. 프리스타일인가 본데? 근데 1929년에 동땡일보에 분명 타고르의 이름으로 그 시가 실리긴 했단 말이죠. 동땡일보에? 동땡일보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번역을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고 91년 전인데 네. 91년 전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타고르가 원래는 한국에 와달라고 하는 조선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그때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죠. 거절하면서 미안하니까 조선인 기자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그게. 동땡일보 기자한테. 근데 이제 거기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한국도 아시아의 빛을 날랐다. 한때는. 한국도? 네. 그 빛이 다시 켜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거를 동땡일보가 그 편지를 똑 따가지고 동방의 등불 코리아. 한국은 동방의 밝은 빛이 되려. 이렇게 시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네요. 타고르의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와. 이렇게 타고르의 편의를 봐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이 기자가 찬사를 받아야 되는 시인이네요. 아. 그 번역하신 분이 그 저기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그걸 쓰신 주요서의 형. 아. 주요서의 형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기자 해먹기 힘들었네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얘기는 오늘 이상평론의 주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딴소리를 하고. 하고 싶었던 얘기하는 시간이죠. 네. 근데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7, 80년대에 타고르랑 같이 한국인들이 열심히 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했던. 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인데요. 아. 네. 토인비 이야기예요? 네. 7, 80년대에 거의 항상 타고르랑 같이 언급이 되곤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가 울면서 제발 한국의 가족 제도를 서양 사회에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다. 남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건 크게 실례인데 뭔가 크게 우울했나 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많이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좋아했던 게임은 트윈비군요. 아 그 뻐꾼뻐꾼하는 그 TV 말고 토인비 기말고사 때 말이에요 도서관에 앉아서 꼭 딴 책을 봅니다 그럼 그 중에 이제 토인비의 역사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내가 한국의 가족제도를 알고 싶어서 울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관광 울었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2021년 지금도 한글로 된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데를 살펴보면 여전히 있는 얘기에요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토인비가 한국을 쭉쭉 빨아줬다 이거죠 그 어감만 좀 바뀌었는데 참 더럽게 열심히 빨아주는 것 같네요 원래 쪽쪽인데 아니 그 저기 홍삼 같은 거 있잖아요 스티커 그건 쭉쭉 빨 수 밖에 없어요 쭉쭉 토인비가 그렇게 울면서 그랬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목격자가 임땡규라고 하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임땡규 씨라는 분이? 토인비가 울면서 제발 한국의 가족제도를 알려달라고 사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로지 이 임땡규 씨 단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전후 사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73년 조땡일 보도입니다 1973년 그 무렵은 땡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유엔에 가입시키려고 대국적으로 비벼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유엔 가입은 1991년이고 1970년대 당시에는 한국이 사실은 정상국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었죠 일단 나라가 하나인데 정부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맨날 싸우고 있고 그런데 1973년도에 마침 벨기에에서 국제법 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유엔 혼장을 작성했던 법학자들과 국제외교의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 자체가 사실상 유엔을 만든 사람들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다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잘 지냈니? 하고 당신 좀 주름살이 늘었네 이런 얘기들 하고 국제법 대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땡정희 대통령이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라는 걸 급하게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6.23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내용은 평화통일 하겠다 국제적으로 협조를 받겠다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시켜줘라 그렇죠 이 선언문을 국제법 연구자이자 당시 대학에서 강사 알바를 뛰고 있던 임땡규 씨한테 줘가지고 A4 용지에 200장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땡규 씨가 복사지 200장을 가지고 국제법 대회에 갔어요 노인분들한테 이걸 뿌리려고 말이죠 나름 특사였네요 박정희 시절에는 외교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임땡규 씨는 당시에 30대의 나이였는데 73년도에 30대라고 해도 사실은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이 아니고 100%예요 100%예요 죄송합니다 30대가 그렇게 파격적으로 어린 나이가 아니죠 지금 30대도 50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어른이에요 어른이야 아무튼 이 30대 청년 임땡규 씨가 그때 거기 국제법 대회에 갔다가 토인비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1973년 조땡일보가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요즘 언론의 분위기를 보니까 쉽게 이해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쭉쭉 빨아주고 싶은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 열 가지 일을 했다고 보도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쭉쭉 싫은 사람은 천 가지 일을 해도 보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 최초의 보도에는 그렇게 막 울면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토인비 입장에서도 어른들 오랜만에 만나러 해외 출장 가서 울긴 좀 그래요 아무리 알고 싶은 게 있어도 이 최초 보도의 내용을 보면 토인비 교수가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한국을 부러워하더라 라고 임땡규 씨가 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냥 사담으로 한 말인가요? 네 이때는 단신 기사로 그렇게 중요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토인비 입장으로 돌아와서 받는 인세가 얼만데 자식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거든요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토인비는 근데 또 말년의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외로우니까 일단 2년 있다가 아놀드 토인비가 세상을 떠요 1975년입니다 토인비가 죽고 나서 조땡일보는 특집 기사를 편성하는데요 이때 임땡규 씨의 목격자 진술을 다시 자세히 다뤘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진지한 대화가 아니었고 사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거였는데 주먹이 오갔을 거예요? 노인네가 울면 보통 맞아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토인비는 그때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토인비의 아들은 요크셔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토인비가 외로워서 못 살겠다면서 나도 아들이 살고 있는 아들내민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겠다 라고 말을 했고 아무 얘기도 아니잖아 그래서 임땡규 씨가 한국에는 효호도라는 시스템이 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 라는 말을 했더니 어 그러냐? 참 좋구만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 동네 국봉로가 다른 동네 아저씨 만나서 하던 얘기네요 그렇죠 그냥 두윤호 강남스타일 했는데 좋은 안무구먼 그렇죠 그 춤을 배우고 싶어 눈물을 흘렸다 이런 근데 조선일보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고 며칠 있다가 조땡일보에 이런 칼럼이 나옵니다 얼마 전 타게 한 토인비 교수는 한국의 가족 제도가 인류를 위해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말했다 점점점 한국은 동방의 듬뿌리다 토인비 교수가 그토록 부러워한 우리의 가족 제도도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무너질지도 모른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것을 지키자 점점점 그리고 조땡일보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75년, 76년, 77년 연달아 계속 생산합니다 아 매해 프리셋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저는 지금 2013년 충청투데이에 올라온 우리 은근히 거기하고 친한 것 같아요 기군이 임땡규씨의 땡덕규씨이라고도 하죠 네 네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또한 필자는 1973년 9월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초청이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토인비 교수를 만날 때 영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았을 수 있겠죠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20세기 서양 최고의 석학어로 손꼽히는 아놀드 토인비 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필자는 토인비 교수에게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 가족 제도 등을 설명했고 당시 86세였던 토인비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효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 효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상 아 또 하나 가설이 있어요 하품을 했을 수 있죠 노인네들이 그걸 또 못 감추기 때문에 하품하면 질질 짜요 눈물을 쭉쭉 흘려요 세계 어느 86세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눈물을 흘릴 거예요 일단 나이를 먹었으니까 길게 말했으면 졸리고요 그렇죠 또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 갱년기가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 쭉쭉 뽀뽀를 해요 그리고 또 안 보는 데서 닦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그냥 계속 붙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70년대 얘기로 돌아가면요 75년 76년 77년 이렇게 연달아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는 와중에 보면 이거 검증 안 된다고 평생 떠들고 다니고 있을 수도 있네요 그때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MSG를 많이 칩니다 처음에는 아들내미가 멀리 살아서 외롭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다음에는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나오고요 2013년판이 일단 눈물을 흘렸네요 그 다음에는 울면서 간청을 했다 제발 한국의 가족 제도를 서구 사회에도 알려달라고 하면서 울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토인비가 바지까랑이를 붙들면서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질질 짠 것처럼 묘사가 돼요 어차피 이야기를 지어내도 항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잘 죽었잖아요 도인비 교수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공사의 구분도 할 줄 알고 본인에 대해서도 잣대가 좀 엄한 이런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망자와 자기와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그게 본인이 유리한 얘기면 더더욱 하지 않아요 왜곡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게 참 옛날 언론인들은 안 그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옛날 언론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옛날에는 지식인도 적고 교차 검증도 안 되고 하니까 도망 나가는 사람들도 많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던지게 되죠 뭔데요? 조땡 중땡 동땡은 왜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진짜? 조땡 일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최초로 만들었고 그걸 또 이제 중땡 동땡도 열심히 막고 펀 알르면서 점점 더 msg를 같이 치고 그랬는데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 맥락을 보면 말이죠 73년도에 ywca를 중심으로 61개 여성단체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맥락을 맺습니다 되게 많은 복숭아 나무가 필요해요 겁나 큰 거였거나 피는 안 날아 마셨나요? 이쯤이면 가수원에 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족법 개정 추진위원회라는 범사회적 운동기구를 출범시켜요 가족법 개정 추진위 그리고 1975년도가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이 되어서 이때 본격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가족법 개정 운동을 전개합니다 서울 광화문 명동 일대에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요 행진대회도 열고 그랬는데 이게 당시의 여성운동 가장 중요한 여성운동이었습니다 모든 건 관치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집회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관치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 경우엔 말이죠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가족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은 남편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 이쁜 그림 아니면 집회 잘 허용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안 하던 시절인데 말이에요 이런 대범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부부의 공동소유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에도 재산분할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서 70년대예요 남편이 웬만큼 나쁜 놈이어도 이혼을 못했어요 만약에 이제 아내 본인이 사업을 하고 남편은 다른 경제활동 안 한다 그럼 망했네요 이혼하면 알거지가 됩니다 또 자녀의 친권도 아빠 거였습니다 엄마한테 친권이 없어요 아예 친족 범위도 부계혈통만 따졌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법적으로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외가족은 그냥 엄마의 친척인 거죠 상속을 할 때에도 아들한테만 몰아서 상속을 했습니다 저 20대 때도 그런 회사 있었어요 신가족 조부상하고 외가족 조부상하고 연차 추가 주는 게 다른 그런 규정이 있는 회사들이 저 20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말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건 이제 문화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고 이때 과거에는 법제도로 아 그렇죠 법제도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잔재가 지금 문화적으로 남은 거죠 상속을 할 때도 아들한테만 상속을 한다는 건 뭐냐면 딸은 거의 상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다 개정이 되어 있고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면 다들 이런 제도가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50년 전 일인데요 이게 또 다가 아니고요 동성동본 간에는 결혼을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이런 걸 주제로 한 드라마도 보고 그랬어요 명곡이 남았잖아요 꼭 동성동본 그것도 있고 머피의 법칙 당시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가까운 친척끼리만 결혼을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이 갔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북의 조상만 따지는 거죠 엄마 쪽 조상은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성씨가 같은 사람이 오지게 많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1500년 전에는 그 성씨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성이 없었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살다가 운명의 짝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동성동본이야 그러면 법적으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랜덤 운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동성동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집안의 노비였는데 족보를 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이걸 미디어에서 접했을 때의 느낌은 자꾸 어른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가까운 혈연인 것처럼 속였어요 세상을 사실상 관계없는 건데 그렇죠 남이잖아요 모여도 뭐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옛날 기록을 뒤져보다 본 건데 보통 동성동본 부부가 결혼을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었대요 많은 수십만 쌍이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혼인신고를 받아줬대요 조형부가 때때로 특별법을 만들거나 행정명령을 발휘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제를 해줬어요 웃기죠 지금 와서 보면 그냥 결혼하겠다는 건데 무슨 광복절 사면하듯이 선심을 썼어요 제도는 불법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때때로 그렇게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건 호주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 당시 전 세계에 한국에만 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집 호자에 주인 주자를 쓰는 호주 제도 가족의 주인을 가부장인 남자로 하는 제도입니다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들으시면 참 이상하시겠지만 그러려고 만든 제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자는 것이 73, 75년의 가족법 개정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3년, 75년 그때는 이미 유신 정권일 때란 말이죠 땡정이 유신 시대여서 나라를 꽝꽝 싸매고 있을 때였는데 가족법, 가속 제도가 너무 성차별적으로 되어 있고 너무 보수적이니까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내요 거기다가 75년도에 세계 여성의 해라고 해서 여성운동을 어쨌든 국제적으로 연계된 형태로 전개를 하니까 때로잡기가 약간 곤란한 거죠 눈치가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DJ 납치 사건이 73년도에 있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시체가 될 뻔했다가 겨우 살아 돌아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DJ는 집에 있었지만 DJ의 바깥 양반, 이희호 여사가 YWCA의 임원으로 이 가족법 개정운동, 여성운동을 이끌고 있었어요 땡정이 정권이 눈껏 싫었습니다 아주 꼴보기가 싫었겠죠 그리고 75년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이때 여성계의 강력한 푸쉬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한 달 뒤인 75년 10월에 토인비가 사망을 했어요 이게 다른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는데 이 상관이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신문서가 있었어요 딱 이 맥락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눈물 썰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원래부터 가족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아 토인비 바지까랑이 눈물 스토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던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남자만 호주가 될 수가 있고 동성동본 간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으며 재산은 남편 거 친권도 남편 거 상속은 아들한테 하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가 울면서 제발 한국의 가족 제도를 알려달라고 했다라는 썰을 뻥특인 겁니다 조땡일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면 한국의 가족 제도가 정말 짱짱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뜯어보면 상관이 없잖아요 완전 상관없는데 40일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잘 먹혔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호주제를 폐지했다고 막 부모님을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았어요 조땡일보가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좀 빨리 나오신 평산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 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가족법 제 개정을 75년 76년 연달아 엎어뜨렸습니다 77년도에는 아예 국회에서 토인비가 울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게 국회 법사위에 대한민국 초대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초대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기세땡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기세땡씨? 네 땡세훈씨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가족법 개정...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땡세훈씨 기세땡씨 아무튼 이 양반이 가족법 개정 반대 발언을 하면서 토인비 눈물 썰을 꺼냈어요 신문사가 썰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것 봐라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 같은 사람도 한국의 가족제도가 최고라고 하면서 한국의 가족제도를 알려달라면서 울고 그러는데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이 비상식적인 가족제도 70년대까지 있었던 사실은 이게 70년대까지만이 아니고 1990년에 대부분 개정이 되거든요 89년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런 게 90년대에 개정될 때의 촌극은 뉴스아카이브에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 비상식적인 가족제도가 우리 고유의 지켜야만 하는 우수한 가족제도인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족제도 아무도 안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요 모르는데 모르잖아 결국 70년대 가족법 개정운동은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인들은 말이죠 이 아놀드 토임비의 눈물설을 매우 좋아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군가가 한국을 쭉쭉 빨아줬다더라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아빠 아빠 나 그 얘기 또 해줘 할머니 토임비 얘기 해줘 토임비가 눈물 흘린 얘기 아니니 벌써 몇 번째 들었잖니 그 얘기는 또 들어도 국뽕에 차올라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가족제도가 최고라고 했다더라 라는 그런 얘기니까 좋아할만 하잖아요 그 시절은 정말로 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던 때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뽕을 부어주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즐겨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절로 사회 전체에 퍼집니다 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얼마나 인기를 누렸냐면 유권자들이 토임비 눈물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땡덕규 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확 다 보니까 인기 스타였거든요 11대 국회의원이었더라고요 1981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분은 지금 땡플루 마시라는 외교지의 대표로 계신데요 아 진짜요? 네 어쨌든 국제법, 국제외교 등등의 전문가이긴 하세요 근데 이분이 대표로 계신 땡플루 마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표 소개랑 인사말이 있는 코너가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 대표 소개란에 딱 보면 거기 보면 아놀드 토임비 우는 거 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와 이건 뭐 너후나도 아니고 그거 하나로 평생 해먹고 그러니까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그냥 토임비가 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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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다 그게 다예요 대표 인사말에 땡플루 마시가 명색이 외교 전문지잖아요 자존감이 되게 낮은가 보네요 근데 그 대표 인사말에 외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저 거기 있는 이야기는 한국에 효도라는 시스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서사의 주인공이 된 게 이분이 평생 동안 이룬 것 중에 최고의 업적이거든요 그런가 봐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 토임비 눈물설은 말씀드렸다시피 발명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토임비가 눈물을 뽑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맥락이 사실은 원래 아 예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 2016년 뭐 알 수 없는 언론사의 기사인데 임땡규 디플로마시 회장 세계정상 500명 인터뷰가 기사 제목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말씀하세요 아 이게 XXX 아니면 이런 기사 안 만듭니다 나 편집을 할 텐데 세계정상 500명이나 인터뷰했다는 건 굉장한 거네요 40년 민간외교 대기록 반기문 대망론 간직 아 저기 저기 반사모 회장이에요 아 참네 충청권이잖아요 반기문 총장 유망론 열심히 살던 노인내네요 토임비 눈물설이 토임비가 울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가족 제도가 너무 좋아서 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아들이 멀리 살고 있고 자주 못 만나서 눈시우로 붉힌 건데 또 나이 먹어서 긴 연기도 왔고 말이죠 근데 이 발명된 서사가 엄청나게 힘이 있었고 한국식 가족 제도가 짱이라는 여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실패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10년 이상이나 정체가 되어 있었다가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과정에서야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참 저는 언어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그런 점이 독특하죠 민족 구성이 상당히 한쪽에 편중돼 있고 그렇습니다 언어도 거의 하나의 언어만 쓰는데 바깥에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언론 지형의 갈라파고스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이 국내 언론인들이 오랜 기간 많이 느꼈나 봐요 과거에는 정말 정말 더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지금 한국에서 있는 많은 문제들 한국이 그래서 나쁘다고 말하는 많은 문제들 외국도 다 겪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방역의 문제라든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의 불안성의 불안의 문제 이런 거 전 세계가 다 겪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의 문제인 것 마냥 말하는 걸 되게 즐기죠 언론인들이 저는 이게 한국 안으로 시민들을 가둬놓으려는 이런 오래된 열망 같은 게 있지 않나 언론에 그런 게 엿보이는데 정말 옛날에도 이랬어요 옛날에 더 심했던 거죠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과정에서 가족법 개정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 부부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어머니의 친권 행사 아들과 딸에게 차별 없이 균분 상속 이런 것들이 1990년에 개정이 됐어요 다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 것을 십몇 년 동안이나 아니 십몇 년이 아니네요 이십몇 년인 건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청취자의 상당수가 살아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개정을 한 겁니다 그다지 오래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1990년까지도 바꾸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죠 토인비 눈물설은 90년대에도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우리 방송이 나간 뒤에도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가능성이 높죠 1989년 10월 경땡신문에 실린 가정교육 사랑애매 드는 용기 필요 라는 칼럼에 보면 그게 칼럼식이나 필요한 일이에요 경땡신문 이때 참 못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칼럼 내용을 보면 말이죠 세기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의 따뜻한 가족 제도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세계정부를 지탱할 수 있는 인류적 자예의 바탕을 한국의 가족적 자예에서 찾아보려고 했다 또 막 갖다 붙이죠 물론 토인비는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1989년은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반대 운동이 활발했던 때입니다 가정폭력을 다룬 영화들도 개봉하고 그랬고요 가정폭력 방지법을 만들자는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89년 결국 실패했어요 왜냐 토인비가 빨아주는 사랑의 매라 이거지 아 그 흐름을 막고자 하는 의도의 칼럼이군요 이때 실패한 가정폭력 방지법은 98년에야 통과가 됩니다 10년을 끌어요 이 즈음에 말이에요 TV를 보면 요즘은 거의 다 사라진 토크쇼들이 많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프라임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10시 11시 이때쯤에 그래서 그때는 또 지상파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지상파 토크쇼를 보는데 민간인 일반인 연예인 유명인 아닌 사람 중에 일반인 중에 이런 분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 진행하는 프로였습니다 많이들 보는 그냥 외모로 바로 성별을 추측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게스트로 나왔어요 쉽게 말해 남자처럼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냥 그 당시에 말로 그냥 보이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션과 외모였어요 사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그렇죠 별것도 아니잖아요 토크쇼 주인공이 될 정도였어요 그때는 민간인이라면 산풍 백화점 생존자 정도나 토크쇼 주인공이 될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제가 입이 딱 벌어지고 세상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탈 때마다 남자냐고 여자냐고 기사님이 물어본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나 남자라고 그래봤다 남자라고 그러면 마누라를 XXX 생겼네? 아 진짜 이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관객들이 웃어요 그 토크쇼에 녹화장에 온 관객들이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말을 한 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생각이 났는데 사회 문제에서 고민해보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어요 뭐야 정말 진짜 이상한 장면이네요 진짜 이상하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80년대 말이었는지 90년대 초였는지 그랬어요 한참 언론인들이 늙은 언론인들이 토인비를 끌어와가지고 불쌍한 죽은 사람을 눈물 흘리게 만들던 그 시절이었어요 가정폭력을 사랑의 매라는 말로 포장을 하던 때였죠 그것도 가정폭력 방지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꼭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속이 근질근질해가지고 1994년에도 토인비가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1994년 9월 조땡일보에 실린 동성동본 금혼 폐지 안될 말 이라는 칼럼에 보면 조상 숭배의 정신은 곧 효의 정신이고 가계의 질서여서 토인비 박사의 말처럼 세계가 본받아야 할 우리 가족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진짜로 망자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통적 윤리의식의 파괴로 참으로 통탄할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현재 지하나 지상에 하늘에 있는 토인비 박사가 단연코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되었겠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가 가장 많이 했을 말 지난 20세기 동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언제 그랬어 토인비 박사도 다시 태어나면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생전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개새끼야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번역하면 분명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뭔 조상 숭배냐고 토인비가 그냥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가겠다고 했던 말이 이렇게 완원이 됐어요 이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1994년 당시는 동성동본 결혼을 허용하자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어린 저만 해도 신문에서 하는 말에 속았어요 무슨 일촌이랑 결혼하나 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거지라는 걸 시족사회가 이미 해체된 때였잖아요 90년대니까 이미 근대에 진입한 마당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제도여서 동성동본인지 모르고 만난 커플이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을 못해서 동반자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이제 그 동성동본 커플들의 결혼을 일시적으로 승인을 하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불법인 상태로 놔두면서 그냥 그렇게 선심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부가 동성동본 커플을 구제할 때 종친회를 통해서 했어요 종친회들을 아 종친회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종친회의 승인 아 인증? 인증서 같은 걸 받은 구시대의 잔재는 이렇게 드러나죠 네 어떤 세력을 무시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세력을 무서워했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치 구도잖아요 네 종친회는 무서워할 만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요 그때 종친회들이 동성동본 커플들한테 돈을 받고 서류를 만들어줘요 지금 대본에는 돈을 XX나 받았다고 돈을 XX나 받고 XX나 받고 서류를 만들어줘요 비싼나 봐요 그 서류가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싼 값일 수가 없어요 옛날 카톨릭의 면죄부 같은 걸 팔고자 하는 유혹을 느꼈나 보군요 그러네요 법적으로 원래 결혼을 못하는데 그 서류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 서류의 내용은 성씨는 같지만 조상이 다르다 혹은 조상은 같지만 우리 혈족이 아니다 이런 서류예요 솔직히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근데 조상이 같은데 우리 혈족이 아니라든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럼 니네도 없어져야지 종치네도 그러니까 그런 증명서 말이 안 되는 증명서를 발급을 합니다 돈을 받고 팔아요 그게 사회문제가 돼서 TV뉴스에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도 KBS MBC 옛날 뉴스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4년도에도 동성동본 결혼법제화에 실패를 했어요 결국 그렇죠 토인비가 빨아주는 조상숭배다 이거죠 이게 본의 아닌 게 나쁜 짓 했네요 토인비가 근데 본인은 나쁜 짓을 안 했어 안 했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말이 막 만들어져요 동성동본 결혼금지는 94년에 실패하고 97년도에 위험 판결이 나왔고요 2005년도에야 법 개정으로 확실하게 허용이 됐습니다 97년에 위험 판결이 나올 당시에 최소 5만 쌍에서 최대 20만 쌍이 동성동본이라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었는데 한 쌍이 두 명이니까 최소 10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이 종친회에 돈을 주고 정부에 굽실되지 않고도 결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반대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4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고객이에요 게다가 이제 아이들이 있었겠죠 커플들의 회사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이 제도는 지금 이제 8촌 이내의 결혼금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8촌 이내의 결혼금지도 사실은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8촌 간이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갈라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친척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일단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죠 사람이었다는 거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두 개 있었을 겁니다 솔직히 성씨도 저랑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가능합니다 성씨는 같았을 거야 그 정도 아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죠 아 그런가요? 아 그랬을 수 있겠네요 많이 바뀌어요 또 그래서 8촌인지 모르고 결혼했다가 결혼은 취소를 당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정말 엄청난 확률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 8촌인 거야 그래서 작년에 헌법 소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도요? 네 이게 그러니까 73년 75년 그 당시에 가족법 개정운동 때에 문제 제기를 했었던 한국의 가족법 2021년 아직까지도 불합리한 점을 다 고치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이야기를 지금 시작만 했습니다 펼쳐놓는데 지금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정도로 환장할 만한 일이었던가가 제가 지금 여기서 환장한다는 건 이 정도로 막아서 오는데 집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만한 일인가가 언제나 후세가 느끼는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걸 왜 막지? 그러니까 왜 막지? 그러니까 종치네가 인지 때 먹으려고 막는 건지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네 내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희상 선생과 돌아오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였어요 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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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N입니다 I B W K 저의 고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